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효용은 보안입니다 파일은 그냥 운영체제만 뚫리면 그 안에 파일은 그냥 구주공산이잖아요 막 수정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권한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MySQL에 여러 사람을 등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going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과 모든 스키마에 대해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Duru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테이블 중에 이 테이블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또 어떤 사용자는 이 테이블 안에서 읽기만 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권한해 줄 수 있는 아주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힘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u", user의 약자인데 그 뒤에 root라고 하면 root라는 사용자로 접속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Egoing이면 Egoing이라는 사용자로 접속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user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기본 user, 그게 root고요 일반적으로 root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root의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루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별도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그 사람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root로 들어가는 것이 권장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되는 분들은 이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밀번호 없이 편리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적으로는 취약해지겠죠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비밀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라고만 하면 MySQL이 우리한테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각자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만약에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검색엔진에서 MySQL, Password, Forgot 이렇게 검색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조치를 보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비밀번호를 다시 틀렸네요 이렇게 틀릴만한 비밀번호를 적으시는 게 좋은 거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MySQL에 접속을 한 것이고요 이 그림상으로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것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나러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